다이커스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미안해. 그 친구도 나도 선택을 한 거야. 그냥 날 죽이게 두지 그랬어. 난 수백만 명을 학살했어. 이건 당신이 아니었어, 사랑. 이젠 과거는 잊고 여길 벗어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준비하고 올게. 한 시간 뒤에 여기서 보자고.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가 타고 갈 수송선을 대기시켜놨어. 지금 그쪽으로 갈게. 경모, 자지령 침입. 경모, 자지령 침입. 경모, 자지령 침입. 제3, 4, 6, 9역. 사람? 전 기지의 비상 대피렴 발령. 여기는 노바. 작전 개시. 캐리건을 찾아라. 브라보 팀, 날았다. 사라오~! 사라오! 은, 은... 은, 은... 은... 사람? 맹스크를 죽여야만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어 놈에게 복수할 거야 이제 그만해 그 정도면 됐어 브라보 팀 응답하라 내 말 질리라 전대원 6번 구역으로 쳐둘라 여기서 나가자 오랜만인데 우리가 어딜 가겠어 그래 가긴 어딜 가겠어 내 말 질리 Waiting 지임, 내 말 들려? 잘 들려. 게리가 무사해서 다행이요. 하지만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 현재로선 연구실을 가로질러 수송열차 정거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그걸 타면 지임의 수송선까지 이동할 수 있을 거야. 알았다, 오버. 우리가 알아서 하지. 그래, 잘 들린다. 다음은 누구니? 뭐라고? 위치... 다시 시작이군. 출발하자. 이동. 같은 생각이야. 전방의 불곰이야. 내가 에너지 폭발로 처리할게. 옥서지경으로. 오른쪽이 저기야! 좋아. 가고 있어. 확인 완료. 목표 지점으로. 자체영 침투소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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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로. 빠져나가야 잠깐.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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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장부했고, 이동. 지하 확보 동로가 확보됐다! 서둘러! 생각이야 목표 지점으로 자취령 침투조가 또 들어오고 있어 위를 봐 전진 좋아 위치로 우무자 대원들은 어디로 가는 거지? 갈 길 찾아가겠지 우린 우리 길을 가면 돼 좋아 가고 있어 이동 목표 지점으로 정거장이 코앞에 열차를 타면 착륙장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어 동로가 막혔습니다 열차 정거장으로 가려면 지하를 가로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발레리안 들리나? 중앙 통로가 막혔다 열두시쪽 측면문을 열 수 있나? 열 수 있어 하지만 조심하시오 저그 실험체들이 다 풀려났어 맞아 저쪽에 저그가 느껴져 하지만 저그를 또 조종하면 안 될 것 같아 조종하란 말 안 할게 우리가 처리할 수 있어 그럼 문을 열겠어 셋 둘 하나 좋아 철거 발전 이 hipster 캐리건, 내 부대원들이 보안 통제실을 장악했다. 이 시설의 모든 활동을 중지한다. 괜히 사람들 피곤하게 하지 말고 당장 투항하시지. 좋아. 같은 생각이야. 우릴 구석으로 몰아넣으려는 거야. 서둘러 사나! 전문들을 통과해야 돼! 어딘가가? « gs»는 70년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저의 기능을 벽으로 밀어 구매해라. 유발 피곤해져.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면 스탑1에 방해 확신해? 적들을 제거한다. 목표 확인. 전진. 좋아. 위치로. 이거 옛날 생각나는데? 난 흰 머리가 더 늘었어. 내 머리는 더 저그스러워졌고. 그러게. 해냈어. 이동. 이동. 확인 완료. 위치로. 계속 이동하시오. 그 구역은 곧 봉쇄될 거야. 목표 지점으로. 전진.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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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지전으로. 전진! 이동! 목표지전으로. 자네를 파괴해! 저 문까지 가야 해! 목표지전으로. 전진! 이동! 자네를 파괴해! 저 문까지 가야 해! 목표지전으로. 쪽으로. 가고 있어. 확인 완료. 지금 감격한 거야? 계속 가셔. 이제 문 하나만 더 통과하면 열차 정거장이요. 같은 생각이야. 옆방에서 대규모 자취령 병력이 느껴져. 다이의 차이의 정거장은 적대. 확인 완료. 이번엔 쉽지 않겠는데? 저 안 우리에는 저그가 갇혀있어. 이 콘솔로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가스방어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도 있겠고. 이런 마탈! 로우가 우리 문을 연 거야! 이제 저그를 상대해야겠어. 그래도 아까보단 줄었잖아. 가자고. 목표 확인. 절진. 적들을 제거한다. 확인 완료. 위치로. 거기 그대로 있어. 목표 지점로. 이동. 같은 생각이야. 위치로. 가고 있어. 도착했어. 출발 시간에 딱 맞췄는데? 진? 이쪽은 전원 퇴각 중이야. 난 히페리온으로 가고 있어. 알았다, 발레리안. 도착하면 알려줘. 이제 나랑 당신만 남았네. 자, 갈까? 확인 완료. 전진. 마시취 전원 퇴각할 테니까, 상실 과정에 날 알게 됩니다. 전원 퇴각은 있습니다. 전원 퇴각을 работы 잇acc. 적을 funky acredite. 토마토. 공격. 도착했고, 독도를 탈길 안으로 유리해. 이동. 이동하구나. 전원 퇴각한 군급. 전원 퇴각함도 Krispn冑 간사. mint독. 금방 차가운 기초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차가 무수했을 텍지올 롱잎이 지내려. 목표지점으로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동 목표지점으로 열차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동 목표지점으로 이동 목표지점으로 전진, 가고 있어. 연구실을 벗어났어. 장륙장에 도착할 때까진 적에게 노출될 거야. 확인 완료. 목표지장. 같은 생각이야. 목표지장. 목표 달성. 도망간 job. 목표 지정하십시오. 목표 확인하십시오. 목표 지정. 공성전차야. 내가 에러지 폭발로 처리해 주지. 가고 있어. 같은 생각이야. 이번엔 못쓸하겠지. 그래. 잘 들린다. 목표 지정으로. 자취령이 지금 미확인 중단과 변기를 착륙장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움직여! 대피 작업이 모두 끝날 때까지 놈들을 막아야 한다! 거의 다 왔어. 이 친구들을 따라 착륙장으로 가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목표 지정. 난 다 잘 안된다. 안 좋은 일이야. 근데 일만 더 도착했다고 말할까? 대천사 패치 완료. 착륙장을 확보했다. 자취령 전 병력, 전쟁하라. 짐, 저 대천사가 수송선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어. 짐! 제게. 사라. 다른 길을 찾아볼게. 제게. 사라. 이 사라. 사라. 그리고 사라. 이 사라. 이 사라. 목표 지점으로 이동하십시오. 역사에 대해선 장래에 3종률을 떠올라, 이 아이콘은 모자의 시간으로 다시 발전할 수 있다. 마이콘은 모자의 일용을 다 날려놓은 후, 고그라마는 파격에 잇는 행동하고 등장한 탁 이곳에 정말 매칭할 수 있다. 같은 생각이야. 이동. 확인 완료. 서둘러, 짐. 놈들이 또 몰려올 것 같아. 서라, 길이 끊겼어. 그쪽으로 못 갈 것 같아. 내 수송선으로 먼저 떠나. 이제야 겨우 다시 만났는데, 당신만 두고는 못 가. 레이너, 캐리건. 난 지금 히페리온이요. 약속 지점으로 항놀이 설정했어. 그쪽 상황은 어떻소? 캐리건이 내 수송선을 탈 거야. 날 좀 데려올 수 있겠나? 알겠어. 구조팀을 그쪽으로 보내겠소. 절대로 실수하지 마, 발레리안. 캐리건, 그럼 약속 지점에서 보겠소. 그리고, 미안하오. 당신 말을 좀 더 일찍 들었어야 했어. 사과해봐야 이제 소용없어. 짐, 수송선을 탈게. 대신 죽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하, 예예. 명심하겠습니다. 짐, 자치령 지원군이 도착하고 있어. 히페리온이 집중 포화를 받고 있어서 그쪽으로 구조팀을 보낼 수가 없어. 알았다. 히페리온을 타고 약속 지점으로 가. 난 여길 떠날 방법을 찾아볼 테니. 약속 지점에서 보겠소. 노바! 아, 또 만났군요, 짐 레이너. 전에 당신이 도시편만 안 들었어도 그냥 지나가게 눈 감아줬을 텐데,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좋아, 금발 아가씨. 어디 한번 해보시지.